아, 저거? 바로 오길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씨드 잡고 보니까 귀여운데요? 왜 형들하고 하는 거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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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경기력이라 그러는 navigate 그래도 많이 믿고 있으니까는 오늘 경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나 서울이 가장 우선이니까 가장 중요하겠어요. 시설 화이팅! 아기들을 울리게 하는 마련 아닐까 시드한테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아까 봤는데 9위로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시드는 최소 3등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는 중간에 엑스포라 표시 같은 부분은 대피폭구가 아닌가? 고생이 많아 그랬어요 홍신이도 군이라고 보고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에 비서고에 있다는 랩몬의 복싱 고생하셨습니다 랩몬의 복싱 고생하셨습니다 자! 홀딩! 홀딩! 오! 아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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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